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굉장히 넉넉한 길이의 스트랩이에요. 좀 길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어니볼에서 나왔습니다. 스트랩 트위드. 얘는 12,600원에 굉장히 뭔가 가성비 높은 그런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. 내구성이 강하고 편안한 2인치 너비의 빈티지 트위드 스트랩입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좀 면 재질로 짜임이 되어 있게끔 나와있어서 저 딱 봐도 만져만 봐도 튼튼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끝에 가죽 소재가 적용된 양 끝에 튼튼한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뛰어난 강도와 그리고 긴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. 네,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. 네, 길이 조절 플라스틱은요. 델린 소재, 이게 좀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하죠. 델린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체 길이는요. 72인치, 183cm 정도에서 짧게는 41인치, 104cm 정도로 굉장히 뭔가 폭넓은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딱 어깨에 담았을 때 편안함이 우선은 이 느낌 자체가 면이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그런 한쪽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편안한 연주력 그리고 빈티지한 남은 색깔을 만들고 싶을 때 트위드 스트랩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. 연주를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